안티 페미니스트 어르신을 몰라보고 어디서 꼴값을 떨어 이 병신같은 새끼들아. 한국에서 이덕하만큼 페미니즘을 제대로 조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 채널에 와서 감히 이덕하를 꼴패멸하며 조롱하는 새끼들이 여러 명 있어. 왜 그러는지 나도 잘 알아. 안티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오세라비, 뻐까, 리섭, 레드필코리아 감동난을 비판하는 글과 영상을 올리니까 그러는 거다. 내가 그 새끼들을 조진 이유는 그 새끼들이 안티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 아니야.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말도 안되는 썰을 풀었기 때문이고 페미니스트에 버금갈 정도로 비합리적일 때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꼴통 페미니스트도 존나 싫어하지만 페미니스트만큼 돌대가리인 꼴통 안티 페미니스트도 겁나게 싫어한다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카페에 페미니즘을 저격한 글을 수도 없이 올렸다. 이 글에서 그것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열심히 정독하면서 공부 좀 해라. 내가 쓴 페미니스트가 매우 불편해할 진화심리학의 표지에는 엔타이 페미니즘이라고 큼직하게 써 있어. 실명 걸고 이런 책을 출간했는데 꼴페미라고 욕하는 새끼들이 있으니 열을 받겠냐 안 받겠냐 이 개새끼들아. 이 채널의 돌대가리 페미니즘 재생 목록과 페미니즘 논쟁 재생 목록을 한번 봐라. 내가 안티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다. 이민경하고 정의진은 책을 엄청나게 팔아먹은 꼴통 페미니스트로 합리성하고는 완전히 담쌓은 새끼들이다. 앞으로 이 새끼들처럼 족같은 글과 말로 혹세몸이 나는 꼴페미 새끼들을 조짓는 영상을 많이 만들 거니까 열심히 시청하고 광고 좀 해줘라. 뻐까나 리섭하고는 수준이 다른 고품격 안티 페미니즘을 구경할 수 있을 거다. 나는 자칭 재야 진화심리학자다. 진화심리학하고 21세기 주류 페미니즘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야. 진화심리학자라는 새끼가 페미니즘하고 친하게 지내면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한다고. 그 새끼가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진화심리학 코스프레만 하는 건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진화심리학과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겠다. 남녀간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진화심리학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보장해도 남자와 여자의 성격과 지능이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기 때문에 남녀의 업적, 소득, 지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체념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의미라면 나도 페미니스트다. 하지만 21세기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간 결과의 평등에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을 극도로 증오하는 거야.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남녀가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들이 옳다면 남녀간 결과의 평등이 몽상이 된다는 걸 돌대가리 페미니스트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고 남녀의 선천적 차이를 무지성으로 부정하는 꼴통 페미니즘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는 면에서 나는 확실한 안티 페미니스트야. 그런 나를 꼴팸이라고 조롱하면서 내 채널에 와서 개지랄들을 떠니 씨발 내가 존나 억울하겠냐? 하나도 안 억울하겠냐?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하나만 더 말해줄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지적인 면에서 열등하도록 진화했다는 찰스 다윈의 가설을 아주 점잖게 소개한 영상을 이 채널에 올린 적 있어. 그런데 유튜브한테 정식으로 경고를 먹었다. 경고 3번 누적이면 유튜브에서 퇴치된다고. 유튜브에서 경고를 준 이유는 증오심 표현이란다. 씨발 다윈이 제시한 가설을 차분히 소개하는 것도 증오심 표현이 되는 개졋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페미니스트들의 심기를 건드린 죄로 이런 고초까지 당하면서 소심발언을 한 나를 꼴팸이 치고 파는 개졋병신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더 열받는 거야. 마리 루티라는 돌대가리 페미니스트가 진화심리학을 까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많이 팔렸어. 아마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조직적으로 사주었을 거야. 내가 쓰레기 같은 그 책을 지독하게도 상세하게 비판했으니까 한 번 봐라. 동영상으로는 아직 한 편밖에 안 만들었다. 니들이 방구석에서 댓글이나 싸지를 때 나는 실명 걸고 페미니즘을 이런 식으로 정성 가득히 조지고 있었다고. 서울대와 이와여대에서 교수식이나 헤쳐먹은 최재천이라는 진화심리학자가 있는데 책도 많이 팔아먹었고 유튜브 구독자가 60만명이 넘는다. 내가 이 꼴팸이 새끼를 어떻게 조졌는지 구경 한번 해봐라. 동영상을 무려 28편이나 제작했다. 그런 고품격 조직이 영상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능과 정성이 필요한지 너 같은 새끼들이 알기나 하냐? 이 영상에서 최재천이 진화심리학을 페미니즘에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정리해놨다. 최재천의 책과 영상을 보면서 진화심리학을 공부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하지만 최재천판은 엄청나게 오염된 진화심리학이니까 나의 비판 글과 영상을 함께 봐야 주와 임마에 덜 빠진단다. 그리고 진화심리학의 기초를 제대로 익히고 싶다면 이덕하의 책 두 권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야. 지금까지 20년 동안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도 책을 써서 출간할 때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왔는데 유튜브에서 경고 먹고 좀 쫄기는 했다. 유튜브에서 퇴출시켜서 돈줄을 끊어놓는 건 존나 무서움. 저명한 진화심리학자 데이빗 버스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진화심리학자 오현미가 진화심리학과 페미니즘을 무모하게 화해시키려고 했어. 그것들도 비판해놨으니까 한번 봐라. 페미니스트들이 백지론과 결과의 평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진화심리학하고 페미니즘은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조던 피터슨 보고 열광하는 안티 페미니스트들이 많은 걸 나도 잘 안다. 이 새끼 간판이 그럴듯하다고 무작정 믿지 마라. 진화심리학설을 존나 풀면서 진화심리학의 편에 서 있는 척 하는데 그런 거에 혀 녹대지 마라. 페미니스트들의 버금갈 정도로 비합리성과 무지성으로 똘똘 뭉친 꼴통 새끼니까. 진화심리학을 좋아한다는 새끼가 정신분석 썰도 존나 푼다. 진화심리학이 페미니즘하고 철천지 원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하고도 철천지 원수야. 내가 위험한 진화심리학에서 진화심리학과 정심분석이 어떻게 사사건건 심각하게 충돌하는지 상당히 자세히 설명했다. 진화심리학과 정심분석의 충돌을 이렇게 잘 파헤친 글이나 영상을 영어권에서도 못 봤어. 진화심리학과 정심분석